아이고 군인이 앉아있지? 지민이 사랑스러운 이유는 이 앨범처럼 자기 식대로 꺼내놓으려고 하는 사람이라서 무언가 심취해서 설레고 빠져있고 이런 적은 좀 되지 않았나 그 감정을 앨범에 넣으려고 했어요 진짜 이거 형들한테 영향받았을 앨범에 내 얘기를 담으려고 하고 저로서 이제 또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좋아 너무 재밌어요 저는 진짜 작업할 때 좀 어떤 지민의 놀이공원에 온 것처럼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